서울시가 오늘 남산 기억의 터에 있는 이목상 씨 작품을 철거하려 했지만, 정의 기억연대 일부 관계자와 대치하면서 철거가 무산됐습니다. 서울시는 기억의 터를 지우겠다는 게 아니라 위안부의 피해를 기억하고 그 아픔을 더 제대로 기억하겠다는 것이라며 내일 반드시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의 기억연대는 작품이 철거되면 일본의 과오가 지워지고, 이목상의 성폭력도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그대로 지워진다며 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. 서울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임 씨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거되자 서울시 관할시설에 세워진 임 씨의 작품을 속속 철거 중입니다.